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인체 일부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뼈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시장이 15조 원대로 급성장하면서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두개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두개골 일부가 함몰됐는데 이 부위를 3D 프린터로 만들어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차범위를 0.5mm 이하까지 줄이면서 환자 맞춤형 두개골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합금을 섞지 않고 순수 티타늄만을 사용했더니 부작용도 줄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출력된 이 인공뼈는 함몰된 얼굴뼈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뼈는 얼굴에 이식된 뒤 서서히 분해돼 체내에 흡수되는데 그 사이 주변 조직이 자라나도록 유도해 손실된 뼈의 기능을 대체하게 합니다. 하중을 지지한다는 부담이 훨씬 덜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얼굴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현재는 인공뼈를 만드는 물질 안에 세포를 넣어 이식된 인공뼈가 실제 뼈로 재생되도록 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환자 자신의 뼈 재생을 돕기 위한 줄기 세포들이 같이 프린팅된 그런 제품들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세계 인공뼈 시장 규모는 대략 15조 원. 매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